40일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친 후에 물이 빠지고 땅이 마를 때까지 적어도 한 150일 답답한 방주에 갇혀 있었던 노아 가족이 이제 방주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답답한 팬데믹 가운데 사순절을 마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것처럼 오늘 주후 2021년 부활주일에 대홍수 심판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대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16절입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들과 함께 방주해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인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향해 하신 축복과 똑같은 위토릭입니다. 똑같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태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심판이란 하나님이 인간을 혼내주시려고 형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이 스스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떠나 숨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단절된 상태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판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과 어떻게 하면 만나서 그 관계를 회복해서 어떻게 해서든 축복을 주시려고 아주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성경의 주제가 심판이에요 구원이에요 저주에요 축복이에요 성경의 주제가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인간은 심판과 저주와 지옥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조장하고 이기심을 자극하고 스스로 두려워하고 그러나 심판 저주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그 축복의 속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어요. 요새 미국이나 한국이나 자식을 많이 안 낳죠. 가난하게 살던 시절에는 자식이 뭐 넷 다섯 여섯 우리 집도 여섯이 요새는 잘 사는 가정들도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애를 낳아도 너무 가혹한 경쟁 때문에 자식들이 행복해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인생의 3분의 1은 학교에서 그냥 경쟁하느라고 다 보내고 취업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이 가족의 단위가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외로워요.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고 사망하는데 베이비 부모 세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여러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티격태격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양보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줄도 알고 그러는데 막상 자신들은 한두 명밖에 애를 낳지 않으니까 노년이 쓸쓸해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요새는. 그리고 베이비 부모 세대는 자식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었어요. 심지어는 부모님, 자기 부모님을 희생하더라도 자기 자식들에게. 왜냐하면 자기 부모들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자식들은 그런 부모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못하고. 요새 양로원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백인들, 다른 민족들 가운데는 제가 여러 번 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한국 분들도. 자식이 있어서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돼요. 알아서 하라는 사람도 있어요. 알아서 하라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하나님의 축복이 단순히 혈연관계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가족의 단위는 점점 작아지고 있지만 그 대신 우리는 점점 더 큰 가족을 만들 수 있어요.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 그래서 다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가족과 시족과 부족과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실 때 그것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족을 비롯해서 모든 이웃들을 다 가족으로 여기는 그런 질적인 인간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생명체에게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생명체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축복.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관계를 회복하여 어우러져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심으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 심판 이후 노아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축복하셨죠? 그 하나님의 축복에 응답하기 위해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 인간의 감사.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20절에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해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그동안 키웠던 정결한 짐승 중에서도 제일 정결한 짐승, 흠없고 티없는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도 가장 정결한 새를 골라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년 가까이 온 세상이 물에 잠겼었어요. 방주 밖에 먹을 게 있나요? 편히 이렇게 쉴 곳이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었겠죠? 많이 힘들고 지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주 안에 먹을 게 있었겠어요? 잔뜩 넣었겠죠? 그러나 야채는 다 떨어지고 혹시 남은 게 있으면 다 썩어 문드러졌겠죠. 먹을 게 있다면 유일하게 뭐예요? 방주에서 정성껏 키운 짐승. 방주에서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아휴 하나님이 드리라 하셨는데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얼마나 안절부절 노심초사했겠어요. 그렇게 먹이를 주고 돌보았던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웠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예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비록 자기는 잘 먹지 못해도 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을 겪고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걸 아낌없이 대형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이의 예배하는 이 믿음 이 노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재물로 받으신 것처럼 이 팬데믹 기간 답답하고 고독한 가운데 더욱이 요사이 아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 소식 때문에 불안하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드리는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도 향기로운 재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아시죠? 이삭 이삭에게는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가는 곳마다 우물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100개 파면 1개가 나올까 말까인데 아무데데로 가서 그냥 파면 나와요. 그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혹시 그 비결 아세요? 이삭이 뭐 수맥감별사인가? 여러분 이삭이 어렸을 적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죠? 번제를 드리려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든지 그 아브라함 늙은 아버지 그냥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아브라함 보다 이삭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삭이 스스로 기꺼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목에 칼을 드릴 때까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어릴 때부터 된 거예요. 그 예배자의 전통이 아벨을 이어 에노스를 이어 노아를 이어 이삭을 이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주일에도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밤에 일해야 또 휴일에 일해야 또 좀 더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늘 더 많이 기도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파는 곳마다 물이 쏟아져 나오는 축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삭이 자신을 번제로 드리고자 순종했을 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쏟아져 나왔던 것처럼 노아가 방주 안에서 그렇게 힘들게 키운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풍년을 맞이했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주일에도 가게 문을 열어야 되고 또 쉬지 못하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다행히 교회 웹사이트나 또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심으로 이 시대 노아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본문 21절 22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이 괴핵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듬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상하죠?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땅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죠? 그래서 인간이 경작하는 수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돼요. 가인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번에는 땅이 더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아무리 경작을 해도 땅이 열매를 내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 때문에 괜히 땅만 점점 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한 인간 때문에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실마리를 얻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물로 심판 안 하시고 불로 심판하실 거다. 그래서 소동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넓게 해석합니다. 아담을 비롯하여 아담의 후손들이 죄를 지어 땅이 저주를 받아 사람들이 스스로 심판을 자초했죠. 그런 것처럼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 또다시 죄를 지을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 자연이 저주를 받고 또 역사가 저주를 받고 그 결과 인간이 또다시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예언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른바 역사적 심판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지나친 욕심을 뿌리고 물질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비본질적인 가치를 얻으려고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생명을 살상하기까지 합니다.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받아 인간은 계속 스스로 심판을 자초해왔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질서를 어기고 욕심을 부려서 가축들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육하고 고기의 중량을 느리기 위해서 인공사료를 먹이고 최소한의 공간도 확보하지 않은 채 가축들을 사용하는 바람에 구제역, 광육, 광우병, 조류독감, 돼지독감 심판을 자초했거든요. 인간이 여러분 미국은요 총으로 흥한 나라입니다. 총으로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몰아냈어요. 총으로 흑인들을 잡아서 굴복시켜서 노예로 부렸습니다. 여러분 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소수의 농장주들이 다수의 노예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총으로 영국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동소총을 개발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자동소총이 언제 제일 먼저 쓰였어요? 남북전쟁 때. 그래서 북군이 승리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 자동소총이에요. 그 기술 개발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재패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재 미국에서 매일 매달이 아니에요. 매주가 아니에요. 매년이 아니에요. 매일입니다. 매일 매일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죽는 사람만 다치는 사람은 뺐어요. 저는 총기 남용으로 지금 온 미국이 심판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만간 총으로 미국이 역사 속에서 죽인 적보다 총으로 쏘아 죽인 우리 자신이 더 많아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역사란 죄를 지은 인간이 심판을 자초하는 과정이고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너무 주놈하고 정확합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이번에 팬데믹 기간 중에 큰 피해를 입은 유럽과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강자와 부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무한 자유 경쟁을 무기로 하는 선진국들이 가난한 나라들에게 강요했던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대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차별하고 더합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진실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원리인 사랑보다는 차별하고 경쟁하는 적자생존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다 끌어들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강자가 약자를 이해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와 더불어 나누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서로 차별하고 미워하고 착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축복해 주셨듯이 이렇게 스스로 매일매일 심판을 자초하는 우리들 우리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받고 자기를 그토록 배반하고 자기를 따른다고 하면서 부인하고 했던 그 어리석고 무능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노니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에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본성을 우리가 굳게 믿고 다음 데이 우리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토록 많은 죄를 짓고 스스로 심판을 자초했던 그 인간을 그토록 축복하시고 아끼시고 회복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했던 저희들에게 다시 오셔서 평안하라 하시고 축복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이 부활절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